안녕하세요. 2019년도 전라남도 보건직 합격생입니다. 2년 9개월 정도 했어요. 아무래도 교대 근무가 힘들고 좀 더 나이 먹어서도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어가지고 공무원에 도전하게 됐어요. 사실 처음에는 영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영어 때문에 이제 세 과목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5개월 정도 공부하고 시험을 봤어요. 근데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서 다섯 과목으로 다시 돌릴까 고민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세 과목 한 걸 잘한 것 같아요. 영어에 일단 자신이 없으면 그냥 세 과목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부담이 안 된다면 그건 거짓말인데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다 영어를 어려워하잖아요. 그래서 영어에 자신 없으면 차라리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냥 세 과목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인데 세 과목 하다가 다섯 과목으로 옮길까 고민을 했어서 한 3, 4개월 정도는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그럼 한 1년 2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흐름 많이 끊겼어요. 사실은. 근데 어차피 그래도 한 번 봤었으니까 다시 할 때 좀 더 도움됐던 것 같아요. 사실 그래도 공무원은 하긴 할 거라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보면서 좀 더 어떻게 할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무조건 나중에 보면 자격증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도 많아서 시간 있을 때는 이제 1급으로 따서 1점을 따고 없으면 0.5점이라도 따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병행은 안 될 것 같아요. 시간 여유 있는 분들은 하고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공부해서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시간이 되게 해보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. 따는데도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. 사실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은 공중보건이고요. 가장 자신 없는 건 환경보건이었어요. 생물은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과 나와가지고 좀 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과목이었어요. 그래서 어렵지만 좋아하니까 열심히 해서 괜찮았고요. 환경보건이 가장 어려웠어요. 공중보건은 일단 안진아 교수님이 좀 이해 잘 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해 바탕으로 암기기 때문에 이해가 되니까 암기도 잘 됐던 것 같아요. 일단 생물은 박노광 교수님이 그림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세요. 그리고 기본 강의부터 문제풀이 할 때도 또 그림을 그려주시고 또 모의고사 할 때도 또다시 그림을 그려주셔서 그거 보면서 하면은 나중에는 그냥 그 문제를 보면 그림이 생각나서 네, 도움이 많이 됐고요. 그 다음 공중보건은 일단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외웠던 것 같아요. 가장 정보가 없어가지고 가장 힘든 과목인데 일단 교수님 믿고 그냥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 듣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래도 좀 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외워야 될 부분에서 모르겠으면 다시 안진아 교수님 것도 환경보건 부분 보고 다시 한번 하진아 교수님 거 강의도 보고 하면서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스터디를 엄청 여러 개를 했어요. 문제풀이 스터디도 들어가고 시간 인증 스터디도 하고 면접 스터디도 해서 저는 스터디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혼자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슬럼프도 오고 또 늘어지기 쉬운데 스터디를 하면 사람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경쟁심도 있고 힘들 때 서로 으쌰으쌰해서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엄청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저는. 일단 아침에 가서 1등으로 사진 찍고 올리고 싶어서 일단 아침에 일찍 간 것도 있고 사람들이 순공시간을 올리거든요. 막 10시간, 11시간 올리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 이기려고 더 공부하고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전공은 하나도 안 물어보셨는데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인상을 쓰고 계세요. 무표정으로.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. 제가 뭐 잘못했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다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.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질문 자체는. 소리 지르셨어요. 회사에서 계셨는데 이거 합격하는 건 아는데 긴장돼서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그렇게 계셨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전화 받을 때 딸 이렇게 봤다가 제가 아빠 나 합격했어. 이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갑자기 회사 들어가셔서 응 합격했다고 이러시면서 잠을 진짜 푹 자고 싶었어요. 어떤 동영상에서 공부할 때 세븐일레븐으로 공부한다고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한다는 그렇게 해야 합격한다. 이런 걸 봐서 그렇게 실천을 했거든요. 그래서 잠이 좀 부족해서 잠을 자고 싶었어요. 사실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게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이게 자신이 없고 뭘 한 건지 모르겠고 더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게 진짜 가장 힘들거든요. 정말 작은 게 모이면 큰 것처럼 그게 모이면 점수가 크게 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 자신감 갖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. 다들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꼭 해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